아 W 좀 되도록 쓸걸 그죠? 와우 뭐야 레전드 이게 세라핀? 어려 오늘 미드 카이사 나온거 보셨나요? 어 나 미드 카이사 하러 왔는데 혹시 이미 나왔나요? 나 대회를 오늘 안봐가지고 재밌어보여서 하려고 왔는데 님들 근데 템트리가 모임? 스태틱 다음에 네 셔까진 아는데 그 다음에 무라마나를 안가잖아 이 카이사는 템트리가 뭐지? 나 근데 구인소는 가기 싫은데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딱 W 쿨이 안 찬게 너무 아깝네 패시브 스택이 딱 끝났어 아깝다 렐리스 위쪽 2렙이네 근데? 왜 2렙이지? 레이스요 바이옹 바이옹 어 안되겠는데? 어 내가 못살리겠다 그거는 지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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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리 레전드 벽풀을 잘 봤습니다 지압되었습니다 미안하지요 네 렉 렐리스 바텀인데? 바로 뛰어야겠다 어어 제반디 어어 네익스 사비 가보긴 해야겠다 이거는 다는 중이긴함 다고있어? 아깝게 너무 아쉬운데? 이게 왜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 명이나 좋은거지? 모르겠네 자 내셔먼저 갑시다 참 너무 좋는데 야 게임 망했는데 이러면? 분위기 안좋으니까 뉴털 한번 하고 게임이 너무 망했는데? 아 이게 안맞아? 까빙 너무 아깝다 아 W 맞았으면 아리 잡았을거 같은데 어? 이걸 왜 죽어주냐 쟤는? 아니 나쁘지 않는데요 이러면? 이 신이 킬 먹었는데 그래도 아리 텔 탔다 탑으로 여기라도 좀 밀죠 여기 안온다 장대 밀고 한번 올라가보자 뒤로가면 뭐가 되려나? 애매한데? 와드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제가 애매한데? 아 어 다행이다 어어어 살려줘 난 살고싶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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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친구는 버려 수고하세요 여기 가야겠는데 에익스 아 다행이다 사비 와 너무 아까운데 굿 사비 들어가줘 뭔데 여기에 다 왜 안죽니 근데 오케이 잘 싸웠는데 나름대로 경비하는게 맞겠다 이거 밀다가 좋은데 이런거 좋아요 굿 아 나 어둑하냐 어떻게 살지? 나 그냥 죽을게 살았네 살았네 좋아요 와 저기 안죽어? 너무 아깝다 패틱으로 아리 사비 팩도 없네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마나가 없어 마나가 어 네익스 좋은데 좋다 굿 아 이득 많이 봤는데 이번에 좋은데요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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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좀 대두를 쓸걸 그죠? 와 뭐야 레전드 이게 세라핀? 어려 가용 근데 여기 붓이 들어가기 좀 무섭거든요 좋아요 이런거 까비 여기는 맞을수밖에 없지 근데 안죽네 싸 가보려 좀 더 먹자 아 큰일 났는데 저거는 어 네이스 그냥 바로 붙을게요 이거는 셀프로 가자 아 너무 아까운데 막아야돼 막아야돼 어떻게 막지 마구 W를 쏴 그냥 쏴 자식아 사비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끊기면 끊기겠다 이거 아 큰일났다 이거 막을수가 없는데 이러면 안돼 나로 역부족이네 수고하셨습니다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용 gim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이스 요거 미안 한번 하자 탈론 아래쪽 안해도 되겠다 탈론 보였으니까 그죠? 탈론 미드쪽 마나가 없다 마나가 사비 탈론 그냥 배제해 몰라 몰라 하지 말걸 탈론 노플 야 이거 타클났다 6랩도 안됐는데 저렇게 지면 진짜 답이 없는데 어? 라고 말하자마자 솔킬 뭔일이지? 네이스요 풀필을 계속 유디를 하죠 포션 하나 샀으니까 키아나 상대로 풀피우질 안하면 개견 한번 하고 죽었다 죽었다 키아나 노고 죽습니다 한칸 먹고 가봐야겠는데 저거는 아깝다 아깝다 좋습니다 총 있으니까 좀 나가보죠 지금은 아깝다 못 맞추나 이거? 바로 레이스 오히려 점멸까지 빼고 잡았는데 그래도 뭔데? 정보 좋아요 아 아깝다 아 다행이다 키아나 아래쪽으로 왔구나 아깝다 여기 있는데? 와 다행이다 좋습니다 아 와 이게? 너무 아깝다 칼 헬롱이 뭔가 강타로 스틸을 할 것 같은 아무리 봐도 반반 싸움이 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은 뭘까? 아니겠죠? 이거 치는 거 맞나? 어? 좀 일찍 들어왔다 근데 타다 놓은거죠? 시야가 없었구나 안줘 뭐야 이거 얘 여깄냐? 어 네익스 카빙 아 이게 안맞아? 개 헤반데? 와 나 어떻게 살았냐? 진짜 모르겠네? 좋다 카빙 아니 진짜 모름 나 왜 살았냐? 아 카빙 아 카빙 기괴한데? 카빙 아 깜짝이야 칼론이 있었구나 그쵸? 이거 맞나? 반반인데 아무리 봐도? 반반인데 아무리 봐도? 와우 레전드 다행이다 그래도 다 잡긴 했네요 다 잡긴 했네요 바로는 뺏겼지만 안보이네 그쵸? 안보이네 그쵸? 와 이건 뭐야? 칼론도 진짜 좀 이상한데? 제가 골드에 눈이 좀 많이 돌아간거 같은데? 이주국만 좀 조심할게요 안 날리네 아 밀자 이거 근데 왜 안오냐 여기? 어어 나 죽는다 안 됐네 안 됐네 다닐 만한데 그래도? 다닐 만한데 그래도? 어 또 매매하다 티아나 궁풀 곧 차지 않나? 음 위험한데 이제? 어 네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뭐요? 수고하셨습니다 받으면 그래도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에서 만나요 inquis相 비율이 코로나 Bryant 하아 여러분 这 vot 랩 는 주변 잊아